아이스크림 아 이런 거는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이 이래요? 아 이거 만드는 과정이 재밌네 아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팔아도 잘 팔리겠다 한국에 프랜차이즈 할 생각 없어? 이거는 토란 아 토란이구나 물어봐봐 한국에 진출할 수가 없냐고 저거 저거 이거 전주 무비 페스티벌 전주 국제영화제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돼 증거를 하나 남겨놔야 돼 증거 야 왜 나는 빼 한국의 프랜차이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? 땅콩 아이스크림 땅콩 아이스크림 한국의 프랜차이즈라면 저희 정신없이요 저희랑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 지키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땅콩 아이스크림 대대만세 부자되세요 대대만세 부자되세요 야 전주 국제영화제 왜 써 전주 국제영화제 왜 써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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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이거 사업하자 이거는 무조건 있네 와 저 뒤에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사진 하나 박아주세요 다시 다시 찍어봐 됐어 뭐야 코 그래 생기래 야, 내 마누라도 내 코에다가 손 안 넣어 여행 온 거예요? 네 아, 네네네 아이고 진짜 엄마예요? 네 딸 둘이고? 네 아빠예요? 사진, 사진 저녁 같아 여행 잘하세요 어디 갔어? 가이드 팀 네 빵 나갔어? 어, 나갔어 아, 진짜? 아, 여기가 간간이 맛집들이 많은 데인데 지금 가는 데가 여기가 유명한 집이야 대만은 또 만두로 유명하잖아 당연히 만두 먹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산둥 지하오즈관이라는 만두집인데 만두 키가 엄청 두껍대 대만 음식이 대체적으로 달아 근데 이렇게 정말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 입맛에 잘 맞는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아 여기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아 보니까 살이 없는 것 같은데? 일단 내가 가면 다 만들어주지 네가 어떻게 만들어, 인마 야 야 에이, 자식 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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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퍼 노 레저베이션 아 여기? 아, 오케이 뭐야, 어떻게 아, 들어가 아, 세인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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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께서 해 주셨어요 대화가 돼? 대화가 됐어? 영어 영어 하시니까 너 영어 못하잖아 영어 했다니까 지금 어떻게 해 우리 어쨌든 여기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일단 그럼 여섯 명 먹을 거 주시고요 만두 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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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스틴? 노 아 원 원 아, 오케이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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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 있어요? 치킨 땡쿠라 앙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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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맛있다 네 물 좀 주세요 사모님 되게 웃겨요 아까 영어를 막 하더니 무슨 주세요 사모님 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? 모르겠는데 아 아 폭 파이어누들 파이어 뭐야? 불이야? 돼지 불면이라고 보면 돼지 아 폭 파이어누들 자 폭 파이어누들 와 어때요? 맛있어 어때요? 맛있어? 불맛이 확 나 와 와 와 맛있다 아 파이어누들이라는 게 이 맛이구나 별로 볶아서 너랑 다니면 다 싫은데 음식 좀 잘하는 건 좋아 나 따라다니면 굶어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맛있어 누가 하나 좋아 대만은 물을 닭에서 안 줘요? 새로 배웠네 고수랑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산동 사우제 와 최고다 음 이거 최고다 고수가 살아있는 느낌이잖아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 와 세제 여기 시그니터 만두 이거 이거 먹으러 온 거야 육즙 제대로야 아 맛있어 하하하하 맛있지 이게 최고다 야 이거 만두 그래서 만두를 먹으러 온 거네 음식이 대체적으로 안 달아서 좋다 응 안 달아서 먹는다 응 쭈니 분들 여기 오시면 만두는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겠어 식사들 하시고 우리는 오늘 저녁 때 우리가 밤에 촬영을 한 적은 없는데 오늘은 준호랑 게릴라 데이터 한번 하자 게릴라 데이터 게릴라 데이터 여기가 제일 번화한 그렇지 우리나라는 시청 같은 데구나 어 야 여긴 진짜 젊은 거리다 와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해보자 세 개 세 개 세 개에서 몇 개 넣는지 고자 꼴밤 때리기 꼴밤 때리기 아 응 하하하하 오 두 개 난 해봐 야 하여시 하여시 상 야 오! 한번 합니다 준호 결승 interior 예전관 1배기 더 더 더 좋아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한국 액터 액터 뮤직비디오 액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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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야, 좋다 원 모어 데스 원 모어 데스 원 모어 데스 아오 데스 아오 데스 원 모어 데스 원 모어 데스 원 모어 데스 빡 나갔어? 어? 어, 나갔어 어, 진짜? 어, 진짜? 어, 진짜? 어 아, 씨 근육? 어 하스 있어? 똑 소리가 났어 어? 똑 소리가 났다고 쓰속 있으랄라고 하자 아 그 어, 아, 아, 그 아, 아, 아 крас beta 원 모어 데 뭐가 아griff 바삭나 scripture iction informações 아 크 이거 padres 일 Vie die 아 저녁 저는 bombs 오늘의 새해 welche 닫으세요? 그 안에 안쪽이라서 하아... 야 오줌을... 오줌을.. 아 진짜... 아 정말... 오줌까지 부추겨가지고 똥도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싸야 돼? 같이 해야 돼, 같이. 아이, 정말.